환산 속 동물인 유니콘, 몸값이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업 공개 시장이 다시 열기를 띄면서 상장을 준비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과거 상장한 유니콘 기업 대다수가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금융 유니콘 K-뱅크가 2년 만에 상장에 재도전합니다. APR과 비바리퍼블리카도 증시 입성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과거 IPO에 나선 유니콘 기업들의 주가는 어떨까?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이츠한불, 소카 등 10곳 중 8곳은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웃도는 곳은 하이브와 카카오게임즈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니콘 기업 특성상 상장 후 주가가 우상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유니콘 기업은 비상장일 때 약간 기대감이 높았던 것과 부정적인 거나 리스크 팩터도 많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들도 많고 반대로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데들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상장이 되어 있는 아주 커다란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정부가 유니콘 기업 숫자 늘리기에 몰두하기보단 내실 있는 벤처 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펀더멘털과 성장성을 시장에서 입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